전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내밀면서 들어오셨어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용 기표소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반형 7만 8,700개를 만들고 장애인용으로 따로 3만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장애인 기표소에 예상되는 모습, 모형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장애인한테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내미신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군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까요? 이제 휠체어나 전동 모터스쿠터를 타고 장애인이 들어가서 정지를 하면 보시는 대로 기표소가 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조금 있죠. 들어가서 이제 앞을 보고 서 있으면 기표소는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앉은 채로 상체를 90도 완전히 비틀어야만 기표가 가능합니다. 비장애인이면 몸을 이렇게 좀 트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잠깐 수월합니다마는 또 왼손잡이라 하더라도 잠깐 오른손을 쓰면 되는 거지만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힘겹게 온몸을 비틀다가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른팔에 큰 장애가 있다면 중증장애인이면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장애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가요? 정말 투표장에서 이렇게 요가하듯이 온몸을 비틀어서 고통스럽게 투표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기표대에 들어서는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면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면적이 안 나오죠? 안 되네요. 필차한 데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함께 들어가서 도와줘야 된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가 확보돼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날 투표장에 가보면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비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표소가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 크기의 그 모습대로 만든 거죠.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던 이런 결론인 거군요. 일반형 장애인형 두 가지로 만드는 건 좋은데 기표소가 동일한 규격이거나 동일한 형태라면 곤란한 거죠. 기표대 높이도 조금 높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표대 높이를 좀 낮추면 말이죠. 비장애인들은 허리를 좀 구부리고 얼른 찍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필체어를 이용하거나 키가 작은 장애인들은 기표대의 높이가 높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표대 높이 자체를 확 낮추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하나의 기표대를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 기표대의 높이를 1단, 2단 이렇게 간단히 조절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만 해줘도 옆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봉사자가 서비스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배려가 없습니다. 선진국 같으면 기표대 높이를 낮게 잡고 폭을 넓게 잡아서 중증에 특수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보면 투표소 밖에다 간이 기표소를 설치하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단이 있다거나 또는 턱이 있어서 턱이 한 뼘만 돼도 필체어 장애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표소 밖에 간이 기표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투표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표용지를 선관위 직원이 갖다 주고 찍은 걸 선관위 직원이 다시 가져가서 투표함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직접 투표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되나요? 이번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장애인용 기표소의 설계도가 나온 것만 보고도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난번 선거들 보면 일단 선관위 직원들이나 거기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와서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를 저도 몰라요. 그것도 잘 모르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맨단 말이죠. 사전교육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래도 설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아예 설명도 없어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올해 초에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텔레비전 광고를 청각장애인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화면을 함께 송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용 수화통역 화면이나 자막을 제작해서 반드시 함께 송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자막도 안 나오고 수화통역도 없으면 선거용 공고 또는 선거용 홍보라고 하지만 알아듣질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은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전 정보를 얻을 때의 문제군요. 청각장애인으로 투표하는 건 수월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점자로 따로 보조용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데 있어서 참전권이 제한받고 있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관이 텔레비전 광고에 정말 수화통역이 없고 한글자막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 구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어뜻 생각하기에는 아예 TV 광고 못 보면 그냥 프린트 광고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차별받는 느낌. 분명한 차별인 거죠. 선거 공보도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하고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나 대담 연설 등은 반드시 화면에 소화통역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한쪽 부팅에 짠하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게 하지 마시고 좀 넓혀서 시원스럽게 집어넣어서 잘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장애인의 참전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아주 고유한 책무입니다. 잘 모르면 장애인한테 물어보고 임시로 만들어 본 다음에 각 유형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대표를 불러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장애 이웃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니까 공직사회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3만 개의 기표소 만들겠다 잘 한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소통해서 미진한 것 없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고 기표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막상 투표 당일 현장에 가서 투표를 어떻게든 해서 참전권을 행사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면 선관위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되게 성가시네.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요? 장애인들은 정말 몇 번 억울해지는 겁니다. 가서 참전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또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경험담들도 나와요? 네. 그런 죄 없는 장애인들이 억울한 불평을 들었다는 경험담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미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기표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각종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기표소 제발 투표소 2층이나 지하에 만들지 마시고 1층에 어떻게든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도저히 지금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아무튼 장애인 차별금지법 27조는 분명히 장애인이 참전권을 행사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 홍보용품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청취자의 편지도 한 통 오늘 온 게 있어서는 제가 마침 오늘 장애인 이야기니까 소개를 하죠. 군산시 수송동에서 유승렬 씨 1급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뉴스쇼 앞으로. 금융CD기 ATM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 못 하신대요. 그것도 좀 학교에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승렬 씨 고맙습니다.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참전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편성북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